자허원군이 성유심문에서 말했다. 복은 청렴하고 검소하게 사는 데서 생기고, 덕은 자기를 낮추고 사양하는 데서 생기고, 도는 안정되고 허정한 마음에서 터득되고, 세찬 생명력은 화창한 속에서 자란다. 맑고 검소한 생활, 청렴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해야 복을 받는다. 덕성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비하하고 겸양한다. 마음이 안정되고 허정해야 깊고 높은 도리를 터득할 수 있다. 천지, 자연과 일체를 이루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잘 어울려야 장수할 수 있다. 근심은 지나친 욕심에서 생기고, 환난은 지나친 탐욕에서 생기고, 과오는 경설과 태만에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않음에서 생긴다. 눈을 삶과 남의 비행을 들추어내지 말고, 입을 삶과 남의 단점을 떠벌리지 말며, 마음을 삶과 탐욕 부리거나 진노하지 말고, 몸을 삶과 악한 무리와 짝짓고 따르지 마라.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고, 나와 무관한 일은 함부로 하지 마라. 군왕을 존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연장자를 공경하고, 덕 있는 사람을 받들고, 슬기와 어리석음은 가리되, 무식으로 인한 잘못은 용서해라. 말을 신중하게 하라. 거짓말이나 지나친 농담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또, 함부로 남의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 가정에서는 효도하고, 국가에서는 충성을 바치고, 사회에서는 윗사람이나 유덕자를 존중하되, 남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한다. 순리로 들어온 재물은 굳이 물리치지 말되, 이미 없어진 재물은 미련적게 뒤쫓지 마라. 내 몸에 닥치지 않을 것을 바라지 말며, 이미 지나간 일들은 생각하지 마라. 재물이나 부귀 영화가 순리로 나에게 닥친다면, 잘 받아들이고 누려라. 반면에 이미 지나가고 놓쳐버린 재물이나 부귀 영화는 깨끗이 잊어라.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것을 바라지 마라. 청명한 사람도 어둡게 모를 때가 많고, 잘 세운 계책도 불편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다. 남에게 손해를 주면 끝내는 자신도 잃게 되고, 세도에 의존하면 나중에 재화가 함께 따를 것이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청명한 사람도 모를 것이 많고, 잘 세운 계책에도 부족함이 있는 법이다.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남을 해치면 자기도 다치고, 남의 세도를 빌려 무도한 짓을 하면 끝에 가서는 재화를 입을 것이다. 남의 세도를 빌려 무도한 것이다.